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파 천혜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또 오후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전과 오후 시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도 뭐 계속 하락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추세로 갑니다. 2500 돌파를 했잖아요. 코스피가 한때 공회도 쇼커브링 때문에 약간 올라갔지만 다시 인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좀 맥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썩 좋은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메인들은 팔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 기업 공개 시장 마지막 대어로 보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서 공모주 일반 청약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날부터 이틀간 일반 배정 물량 347만 4,240주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청약은행, 청약은 상장 대표 중화사죠. 미래세 증권, 그리고 공동중화사가 NH투자증권이고 인수자가 하이투자증권이에요. 이 세 증권사 중 한 곳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투자들은 청약 전날 주문을 경쟁적으로 넣기보다는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에코프로HN 등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추이를 관망하는 모양새예요. 오전 11시 기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반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약 5만 4천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 일반 청약 첫날과 같은 시각 청약자 수가 20만명을 넘긴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가라앉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 가격 범위 제 하단에 공모가 확정했어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17.2대 1이네요.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탄에 그런지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죠. 정상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웠고 해외와는 달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수요가 일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문 수량의 80% 이상이 확정 공모가 이상에서 접수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흥미러요. 두산로보 매출이 450억 적자 시총 3조 레인보우 로봇 딕스 매출이 170억 적자 시총 3.2조 3조 2천억 에코프로 마티리얼즈 매출 1조 이상 순익 빵빵 제가 볼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개미들이 상당히 조금 그런가 봐요. 볼때는 하여튼 먹게 되면은 몇 주라도 담아가지고 여러분 차익실현해서 치킨을 하먹든지 가서 삼겹살을 하먹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공모가 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국민의 38% 퇴직연금 의무화 동의 정부 단기적이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들의 38%가 일시금 형태의 퇴직권과 연금 형태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정부는 이 같은 인식조사를 토대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퇴직연금은 좋은데 이 자식들이 또 연금 같은 걸 가지고 무슨 공단 만들고 그래 또 그 연금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이 할 수예요. 뭐 국민연금하고 똑같잖아요. 퇴직연금 마찬가지로 이 장난질을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 쓸데없는 걸 조직 만들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까지 장난질을 하버린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지금 이게 연금입니까 솔직히 내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받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국민연금 가지고는 어린 반 프로치도 없어요. 그런데 퇴직연금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하여튼 하는 짓들이 참 보면은 어떻게든지 국민 핏바람 벌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짜증날 겁니다. 짜증날 겁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다. 반대. 그냥 국민퇴직금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고 쓸데없는 조직 만들어서 핏바람 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국민들 좀 편하게 전했을 겠어 좀 세금 좀 낮추고 낮추고 세금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불필요한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행동을 안 불필요한 사업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업버리지 않고 이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데는 복지는 해야 돼요. 필요한데 그런데 그 복지가 너무 박만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막 행사 같은데 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매년 연말만 되면은 도로에다 보도블록 계속 바꾸잖아요. 파헤쳐가지고 길바다 그게 뭐하는 짓이야 좀 남았다고 해가지고 딱 파헤쳐가 다시 또 깔고 그것뿐입니까 엉뚱한 거 엄청 많아요. 진짜 세금이 돈이 없어진 게 아니야 저 아래에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아래에 도둑놈이에요. 아래에 도둑놈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도둑놈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지. 하여튼 진짜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정치하는 놈들부터 다 진짜 말 그대로 쳐내야 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정의롭게 하는 정치가 매매했겠어요. 정치인들. 정치인들도 내가 볼 때는 특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세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월급도 주지 말고 진짜 일할 사람 먹고 살만하고 일할 사람들 말 그대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얼마나 지금 세금 핏바람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시의원 군의의원 도의의원 구의의원 그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보면 혈세 아니니까. 혈세. 어쨌든 국민들 쥐어 짤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도 못하는 이거 뭐요.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암울한 세상에 누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뜨는 게 낫지. 차라리. 동남아 같은 산인 게 오히려 석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후가. 노후 생활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하여튼 대한민국 내가 봐야 할 때는 진짜 전반적으로 진짜 골병 들었고 썩어빠져 있어요. 그중에 정치인들이 좀 잘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개판이고 거의 관료라는 놈들도 똑같고 항상 한통 속이고 갑자기 제가 뭐 신사한탄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이 썩었다는 겁니다. 썩었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매도 좋은 시스템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 공매도를 불법으로 무체입으로 하다 보니까 2지경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개선을 할 것 같아야 합니다. 삼성은 그냥 오히려 보니까 7만 200원 정도로 유지될 것 같아요. 7만 200원 정도 최소한 7만원 선은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지만 지는 것 같고 우선주는 5만 7천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5만 7천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막판에 보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좀 빠지면 좀 기다렸다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그런 재미를 하세요. 관망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율은 보니까 좀 빠졌다가 다시 좀 또 오르네요. 1,300원이 깨졌었는데 급격하게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떤가 봤더니 중국은 전쟁 강부압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상해지수는 홍콩 0.3% 오르고 있네요. 홍콩 H도 한 0.2% 정도 오르고 있고 일본은 0.18%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